뭐지? 방금 자살하려다가 또 앉아서 울고 있었잖아요. 자살 하다가 이미 자살한 건가? 징하네. 징하게 기네. 이제 또 아기 병동인데 여기는? 뭔가 스토리가 여러 개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렇게 난해하게 만들어 노래 음 뭔가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걸 보면 다 각자 각자 각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보니까 이 후레시 된 남자는 아닌가? 이 후레시 된 남자가 경비잖아요 경비는 계속 애기를 쫓아다녔던 것 같고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여자애는 응? 아라야 친구는 계속 아라야만 쫓아다녔던 것 같고 옴니버스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지금 뭔가 키 없나요? 키? 키 좀 주시죠 키 좀 주시죠 아까 애기가 여기 있었고 여기에 옷이 있었고 애기 셔츠인데 어땠다고 그니까 연관이 있는 건지 그냥 한 병원의 한 장 이 병원의 장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 건지 아까 아까 부니랑 라마는 서로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뭔가 세 사람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살짝 졸릴려 그래요 나도 나도 지금 졸릴려 그래 갑자기 갑자기 막 게임하다가 제가 아무 말 없고 갑자기 픽 쓰러지면 자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다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진짜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다 할 뭔가 그 시기가 없어요 또 지금 계속 같은 장소만 반복되고 있고요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열차를 주든가 지금 졸리는데 빨리빨리 빨리 스캠합시다 스캠 아이템 주시죠 아이템 그냥 내 앞에 아이템이 툭 떨어지시죠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잠겨있을까 애기 따라가라매 애기 따라가래 그럼 애기가 나와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닌가베 애기야 이 시끼야 막 짜증내 게임하면서 이제 막 짜증납니다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승전결이 아주 확실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렸다가 어 어 지렸다가 조금 오 했다가 아이 뭐야 했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아 졸려서 짜증나는 거예요? 흐흐흐 아이 문 열어주세요 진짜 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뭔가 어 나 왜 갑자기 마우스가 더 느려진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착각인가? 기분 탓인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애 뭔가 사건이 팍팍팍팍 얘가 아 그랬구나 헉 그건가봐 오 그건가? 우와 그러네 막 이런 뭔가 그런게 아직까지 없어 그냥 우리 뭔가 사건이 진행될때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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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애 메디컬 레코드 리틀걸 애기의 뭔가 의료 기록인 것 같애요 이게 어쨌다고 현장에 계신 번역특바원 나와주시죠 애기가 어쨌다는 겁니까 어 팍 갈 수가 없으니까 아흐흐흐흐흫 졸려서 마우스가 느려지는 느낌 그런가? 그런건가? 그냥 막 슬로우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설사를 동반한 병을 앓고 있었다고 예, 윤지님 어서오세요 아유, 불쌍한 애기 방금 봤잖아 그거 한 번 읽었으면 뭔가 또 진행을 해 주... 오, 저기 문이 열렸다, 그렇지 여기 진행을 해줘야지 너무 갑자기 확 열어놓은 거 아니니? 응? 아, 이거 어렸을 때 방에 붙여보신 분, 야광별 저도 어렸을 때 이 야광별을 붙여놓고 불 끄고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새록, 새록 나네요 오늘 방송에서 제일 기억 남는 건 치킨 먹은 왓썸님 얘기만 기억이 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죠 기승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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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사망증명서였어요 방금 그게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아 사망증명서였어요 방금 그게 너무, 뭐야 너무, 뭐야 아 아까 거긴데 내가 보스룸이라고 했던 어 저기 뭐, 불이 켜져 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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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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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파인드 세계의 키를 찾아오래요 저기, 저기 불 켜져 있는 건 저기로 가서 찾으면 되나? 세계의 키를 찾아오랍니다 여기 별 이 안에 키가 하나 있겠죠? 키를 순순히 주지를 않겠다는 건가요? 하잇 뭐야 뭔데 지금 키를 주시죠 왜, 키는 안 주고 아, 아 여기 내려갈 수 있구만 그렇지 내려가서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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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씨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도 생인가요? 홀 방송 보다가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중인데 대단하십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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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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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ha 아아 맥모닝 저장 맥모닝 저장이래 맥모닝 저장뭐 아니 키가 없잖아 소세지에그 맥모닝 저는 베이컨 저는 베이컨이 제일 좋아요 아니 키가 없는데요 저 키를 못 구했는데 여기서 키가 없더요 별방에서 별꼴이네 별방에서 키를 못 구했습니다 일단 다른 데 또 가볼게요 달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방 달림반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커튼 위에? 어어 빨리 말해주지 스크린님도 아직 안자고 있었어요? 헐 대박 커튼 위에 있었다고요? 여기? 여기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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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뻥쳤어? 누가 커튼 위에 있다 그랬어 커튼 왼쪽 위에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모닉스님이요? 모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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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닉스님 체금 체금 한번 체금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체금 스티커 농담 아닌데 진짜 줄건데 진짜 주세요 흐허허허헣 아니야 미안해 빨리 깨고 깨고자 하는 마음심이었겠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심이었겠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책임 주지 않겠습니다 진짜 줄라 그랬는데 주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높이 사겠습니다 진짜 줬으면 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매니저님들이 아 뭐야 저 새끼 진짜 줄이는 거 말리는 거야 하면서 막 망설이고 있길래 그냥 그 사이에 맘에 바뀌었지 일단 뭐든 스티커면 부러움 아니 이런 함정 스티커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해서는 안됩니다 어 그렇지 키 이렇게 되놓고 있으란 말이야 키가 어? 여기가 이렇게 대놓고 있어야지 점점 말투가 내가 점점 말투가 너무 게임하면서만 승질을 내면서 게임하고 있네 여기 어떻게 갑니까? 왠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별 달 별 달은 여기 있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 마지막에 뭐야 해야? 해? 해 해방 해방 어딨어 해방 해방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가지? 아 아 나 왠지 필이 왔어 애기 죽었는데 아빠가 찾아간다구요? 왠지 방금 열쇠가 여기를 여는 열쇠 같아 여기를 여는 열쇠 같아 물 좀 떠올게요 여 stupid 웃음 이날 열쇠 흥 숨어지면 어서오세요 그동안 내가 생방한 것 중에 여러분들 제일 길게 한 생방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다른 게임 할 때도 이렇게 길게 방송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어 엔딩 보고도 남을 시간인 것 같은데 이거 별방의 키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해방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왜 막혀 있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사건들 뿐입니다 여기는 또 왜 막혀 있을까요?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는 방종각인가요?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고 한계가 와 그러니까 벌칙 방송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나 지금 벌칙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캠의 위력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을 때보다 오늘은 뭔가 제 이 비루한 얼굴을 보니까 뭔가 집중이 더 되면서 그런 느낌이 있나보다 흐읏 흐읏 왠지 여기 어딘가에 왠지 여기 어딘가 바닥에 바닥에 없냐? 바닥에 없냐? 바닥에 없냐? 바닥에 없냐? 아이씨 바닥에 없냐? 한 아이씨 진짜아 아이돌의 위틀 보다니 아니 나 아이돌 보일때 이렇게 안보거든요 말좀 해보라고 이 방에 열쇠가 어디 있느냐 캔방 기념 밤샘김 캔방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어 뭐야 왜 문이 열려 뭐야 이건 또 뭐야 여긴 문방이야 뭐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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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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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프즈 내가 저걸 똑같이 해야되나 네 선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모습을 똑같이 해야지 문이 열리나 허허허 안 되는데 별짓을 다하네 진짜 모션캠 아니구요 실시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모션기능 없나 아 난 또 최첨단인 줄 알았지 인체의 신비전인가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인체의 신비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눈물나 아니요 게임만 한게 아니라요 본방하고 남는시간에 게임할라 그랬는데 남는시간이 아니라 밤을 꼴딱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진짜 빵터지네 진짜 하다하다 내가 진짜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지금 졸립죠 주무세요 아 안되리다 우리 일단 한숨잘까요 우리? ㅋㅋㅋㅋㅋ 우리 일단 자고 어? 나머지는 밤에 할까요? 이 도저히 지금 나 답이 안나와 문도 안열아 문도 안열아지구 열쇠도 안주고 뭐 어떻게 지금 뭐 머리가 안돌아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하아 진짜 나왕 그냥 그 켠김에 막 켠왕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아 여기 영영영 어 뭐야 트위터 걸어오세요 흫 폰 주소 토키 팬 체리 ni 어? 이러면 또 내가 또 그냥 끌 수가 없지 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지금 열쇠 먹으니까 열쇠 먹어서 저거를 했더니 저것이 그래 얘가 들어갔어요 열쇠를 먹고 바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가 보다 그죠? 나 잠깐만 한번만 한번만 일단 저거 갔다 와서 저걸 열고 도망을 가야 되나 보다 한번만 내가 또 갔다 올게 아 뭔가 그렇지 뭔가 진행되면 하지 내가 진행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진행이 되면 합니다 달방 어디였어 달방 달방 저기 있다 달방이었죠 처음에 응 달방이었어 열쇠 넣었다가 정전기 올라서 죽었다고요? 달방에서 먹고 오케이 보고 오케이 가서 좋아 좋아 딴딴딴딴딴딴딴딴 다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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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럽게 멀어 경보 자 갑니다 요거죠 하고 어어 어 왼쪽에서 나오네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되네 아 오른쪽으로 해서 달방으로 숨으면 되나 오른쪽으로 해서 달방으로 숨는 걸로 에키메라님 주무세요 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구요 나는 갑니다 한번 해보고 요거까지 해보고도 안되면 끄겠습니다 진행이 되면 좀 더 하고 아 달부터인거 같애 헉 베베님 뭐 헉 베베님 뭐야 지금 잠결에 잘못 누른거 아니죠 잠결에 잘못 누른거 아니죠 베베님 200개 선물 헉 베베님 2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아 베베님 아 고맙습니다 하아 고맙습니다 베베님 호우 내 몸이 심쿵 캔뉴필면 하트 비트 내 마음이 튜근두근 싱쿵싱쿵 설리 설리 두준두준 어딘가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핫핫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베님 사랑합니다 알라비스모아치 자 여기서 켜고 오른쪽으로 박진감 넘치는 이 추격전 야 문 열어 여기로 뿅 그렇지! 박진감 열렸잖아 문이 문이 열렸잖아 아까 여기 잠겨있었는데 숲비눈님 고맙습니다 너에게로 50보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고맙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래 순서가 있어 그니까 나는 나는 세 개를 세 개를 다 먹고 와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아 아 드디어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딨어 해방 어딨어 해방 해방이다 우린 드디어 해방이다 해방의 전사들아 모두 모여라 뭐야 뭐야 해방이 없네 해방은 더 밑에 있나 내 귀이 드럽게 어렵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드러워 죽겠지 아주 그냥 해방 해방이 아닌데 여기 별방인데 오 뭐지 오 여깄네 별 기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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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캔디 기릿지 이리 기릿지 그렴 기릿지 얘는 그렇다치고 진짜 해는 어딨지? 어? 오오! 너노노놀노노노노노노노노나 근데 해가 어디 있지? 해가 어디 있지? 해가 어디 있지? 해는 어디 있을까? 해는 어디 있을까 해는? 요번엔 반대로 여니까 없어졌어 문제는 이제 해인데 해 방을 어떻게 갔죠? 여긴 뭐죠? 어 여기 아까 그 달방 옆인데 그죠? 어, 달방 옆인데 여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여기도? 자 이제 해방 하나 남았어 해방 개념 세이브 ім 어데 쓸까? 해방을 아직 모르겠어요 해방이 어딘지 여기 들어갔던 데겠지? 열렸고, 여기 아까 그 모션 모션캡쳐 하는 데고? 으응 화이트 디에이 숙이 같죠? 으으으으으음 쓰X!!!!!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수이 흐흐 성대모세였습니다 요기 약간 거기고 백엄마님 안녕하세요 내려가볼까? 다시? 내려가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뭐가 또 있겠지? 여기 한 번씩 문 열어봤죠? 지금 제가 다 잠긴 것 같은데 어 나 손이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이제 너무 힘줘서 했나봐 똥침용 손장갑은 옛날 PC시절 아닌가요? 요건 그 모바일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오! 오오 잠겼는데? 괜히 좋아했네 손에 뭐 안 들고 있어요? 으허 왠지 길이 길이 오오 모두 나에게 경비하라 내가 너희의 왕이니 나에게 경비하라 똥 똥 똥 똥 똥 똥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내려가야 돼? 좋아 뭔가 진행되고 있어 울고 있어 울냐 열어 그렇죠 저 아아 저기 해방이 있는 것 같아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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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막혔잖아 이 하아 땜땜 깜짝 izz not 막혔.. 막혜정 막혜! 막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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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혜정 오지말 majom 아아 유다아유다아아유다아아아 negócio 저거 어디까디 한거야 얘 설마 개념 세이브가 아니었습니다 하아... 에라잇 나가죽어라잇 어어... 해방이 눈앞이었는데 해방이 눈앞이었는데 한번만 더 합시다 한번만 아니 난 박종하지 않아 빠르게 스겜 해보겠습니다 스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린 가능합니다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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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가 혜자스럽지 않다는 것은 문 열어놔야지 이것은 분명 여기가 마지막인 것이야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나 귀도 아퍼 흐회 convol 저희 리리존님 지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리리자님 주무세요. 잘자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베 아, 여기가 마지막 같아서 그런거지 나도, 나도 지금 쉬고싶다고 나 지금 막 귀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눈도 막 지금 가물가물하고 정신이 혼미에요, 지금 근데 그냥 하려구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쪽인가? 아, 이쪽이 아니구나 스겜스겜, 스겜스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여기까지 했구요 그러게, 사탕은 왜 안주죠? 답답해요 답답해요 답답해 죽겠쥬 일단 뭐였죠? 저 다시 내려갔었나요? 다시 내려갔었죠? 내려가서 다시 나가서 문을 열어봐야죠 그렇죠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여긴 봤는데 여긴 아무것도 아니었고 흐흐흐 다시 일단 여긴 닫아놓고 여긴가? 여긴 왔던데고 여기서 문을 열어서 여기였나? 어 그렇지 여기서 나는 나는 너희들이 왕이니 경배하라 지나가면서 내려가고 네 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가지고 해방, 해방이 저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왔단 말이죠? 오른쪽으로 돌아서 왔으니까 또 막힌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여기서 갔다가 나는 이제 저쪽쪽 삥 돌아서 열린대로 나가면 되는거죠 여기서 나가면 야 오마이갓 문을 잠그면 어떡하니 아 일로 나가야 되는구나 헉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내가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여기도 아닌가비? 여기도 막혔는디? 어? 뭐야 어 나 살았어 어? 대리 예진아 얘 나잖아 얘 나잖아 그죠 얘 난데? 얘 얘 얘 걔야 경비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옆에는 여자애는 딸인가봐 지금 얘가 쫓아다니는 애기가 딸인가 본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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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흥분했니? 나만 흥분했니? 그런거야 왓선님이 범인이네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 경비라고요 경비 그냥 죽은 여자야? 아 꼬레에에에에에에 죽은 여자야아 딸 아니야 아 방금 근데 방금 떼알이 그랬는데? 못들었어요? 나만 들어갔니? 방금 여자애가 떼알이 그러면서 나를 일로 안내했단 말이야 나만 들은거니? 왜 다 잠겼어? 나 어디로 가라고? 나 어디로 가라고? 어? 나 어디로 가야돼? 싸인오래요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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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ee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나 여기서 죽으면 안된다고 안된다구요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야 왜 안 움직이지? 방금 꼈어 깊은 빡침이 밀려온다